안녕하세요. 논리 최인호입니다. 오늘 영상은 파이널, 이렇게 하라. 구평 이후 수능날까지 공부 방법론에 관한 것입니다. 자, 구평 이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뭘까요? 그것은 9월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공부 방식을 돌아보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는 성찰하지 않으면 발전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후 약 일주일 또는 열흘 정도는 최대한 선생님들의 해설 강의도 보시고 그동안 공부법들을 검토해 본 다음에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쳐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등급을 올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세세한 방법들은 제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뒤로 돌아가라 합니다.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중에 있는 모든 모의고사를 매일매일 풀다시피 합니다. 모의고사를 덜 풀어서 그런가 봐, 실전 연습이 약해서 그런가 봐 생각하고 온통 모의고사를 풀고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서를 읽고 있습니다. 수능은 6월, 9월과 깊이가 다릅니다. 만약에 9월에서 좋은 등급을 받지 못했다면 그동안의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모의고사를 적게 풀어서가 아닙니다. 시간 내에 못 풀었다면 시간 내에 읽을 수 있는 독해력을 키우지 않았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독해력을 키울 수 있지? 기존에 가르치던 선생님은 어떻게 독해하는지 방붙는 설명이 아니었는데 단순히 뜻풀이하고 단순히 이해할 때까지 읽으라고 했는데 잘못된 방법이었구나. 올바른 방법을 찾아보자. 여러분들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조급해하는 것보다는 꼼꼼하게 나의 공부를 돌아보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뒤로 돌아가라는 건 바로 내가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파악해보라는 것이고 기본이 안 돼 있다고 느껴지면 다시 기본 수업을 듣든 기본 공부를 하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독서 영역에서의 기본이란 첫 문장을 보고 한 단락 안에서 문장들의 핵심을 골라낼 수 있고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는가 사고 확장 첫 단락을 보고 내가 어떤 게 전개될 것이고 그랬을 때 매단락의 핵심은 매단락의 첫 문장으로 다시 그 범위 안에서 추론하면서 읽을 수 있는가 모든 문장을 독해하면서 문장에 쫓기듯이 문장만을 읽고 있지 않은가 이런 잘못된 방식들을 고치지 않으면 나는 오르지 않겠죠. 문학에서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내가 단순히 뜻풀이에 집착하고 있는가 올바른 방법으로 내가 보기랑 선택지를 통해서 기준을 잡은 다음에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후자가 아니라면 문학을 받아 적고 정리하고 해설서를 보고 그것이 꼭 나올 것처럼 암기하고 있다면 잘못된 공부방법이잖아요. 그러면 문학에서의 기본이란 보기 선택지를 통해서 작품을 보기랑 선택지의 기준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실전 연습하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80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모의고사를 푸는 겁니다. 매일매일 엄청난 모의고사량을 푸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 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재고 모의고사를 풀고 나서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파악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약점을 중심으로 나머지 6일 동안은 다시 기본을 하는 겁니다. 이때 기본이라는 것은 기출문제를 푸는 것과 EBS를 푸는 거예요. 비문학이라면 기출을 놓고 서론부터 본론, 첫 문장으로부터 예측하는 거, 서론으로 예측하는 거, 완벽하게 이것을 전체 뼈대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문학이 마찬가지로 기출문제의 보기 선택지 그리고 EBS의 보기 선택지를 보고 이걸 토대로 정답을 쉽게 살 수 있고 다른 문제도 풀 수 있고 작품도 해석할 수 있는지를 연습하는 겁니다. 똑같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공부법은 무조건 모의고사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해설지를 읽는 것은 정말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해설지를 읽었을 때 해설지를 이해한 것이지 지문, 작품을 푸는 힘이 거기에 나와 있진 않거든요. 그런 해설지는 뜻풀이가 되어 있을 뿐이지 어떻게라는 논리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지문, 바뀐 작품을 적용할 수 있는 힘은 절대 없는 겁니다. 차라리 한 지문을 더 분석해 보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세 번째, EBS 안 할 수 없죠?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은 EBS는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EBS 문학에서는 보기를 내가 제대로 읽고 있는가? 보기랑 선택지를 내가 연결해서 읽고 있는가? 선택지에서는 조건부랑 서술부를 나는 일치성 여부를 볼 수 있는가? 선택지 5개만 놓고 범주가 다른 것을 골라낼 수 있는가? 그리고 보기랑 선택지를 토대로 그 기준 안에서 빠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주관을 배제한 채 이게 EBS 교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잘 들으세요. 분명히 EBS는 변형한다고 했습니다. 작품은 똑같을지라도 보기랑 선택지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달달아 안겼을 경우는 못 풀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산문 같은 경우에는 EBS에 제시된 지문과 수능 지문이 다르겠죠. 그럼 당연히 문제도 다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EBS 공부는 하되 내가 보기 선택지를 활용하고 연습하는 방식으로 하고 똑같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은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독서 영역은요. 매일매일 눈 뜨면 모든 감옥 통틀어서 독서부터 하십시오. 제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독서라는 읽기의 힘은 모든 운동선수들이 먼저 웨이트로 근력을 키우는 것이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뜨면 독서 영역을 하십시오. 지금 국어의 관건은 뭡니까? 80분 안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수능에서는 독서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그럼 이것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논리적 읽기 훈련을 해야 되고 논리적 읽기 훈련을 한 친구들은 수능 제시문이 6구보다도 훨씬 쉬워야 하는 거예요. 왜? 가장 논리적인 글이 수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서를 역시 기출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기출에서도 문제가 아니고 지문이 중요한 거예요. 제발 아는 지문일지라도 한 지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요약을 할 때 한 10줄로 요약이 됐다면 두 번 읽을 때 8줄 요약, 세 번 읽을 때 6줄 요약, 다섯 번 정도 읽었더니 4, 5개 단어로 끝나는데? 체인호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제가 어려운 독서 지문, 니트 지문조차도 몇 개의 단어로 끝내는 걸 보셨을 겁니다. 여러 번 보라는 것은 내용을 알라는 것이 아니라 글의 구조, 뼈대를 이해해서 글을 좀 더 쉽게 이해하는 힘을 키우라는 거예요. 글쓰기 논리대로 읽는 겁니다. 첫 문장에서 서론에서 의문사를 던져서 다음엔 이 문장이 핵심이네? 핵심 찾아가는 거죠. 첫 단락을 봤더니 두 개를 비교하는 거네? 비교할 때는 비교, 범, 주가 같아야 되고 그들은 상대적인 관계니까 그것들을 정리하면서 읽어야 되겠네? 라고 요약할 준비. 이런 식으로 이것을 수능날까지도 반복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독서는 하고 문학은 하루는 시, 하루는 산문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 겁니다. 5번 문학 역시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죠. 기출로 하고 EBS 두 개로 합니다. 보기 선택지를 먼저 잘 보는 연습 보기 선택지를 통해서 선택지만 봐도 논리적으로 정답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논리적 관계 연습하는 거 논리적 관계란 1. 보기 내용과 선택지의 서술부가 일치하는지를 보는 거 2. 선택지의 조건부랑 서술부가 일치하는지를 보는 거 3. 선택지 다섯 개끼리 봤을 때 범주가 다른 것을 보는 거 이거 훈련하면 거의 지문 안 가도 정답 나오는 케이스가 50% 이상입니다. 문학 이 훈련을 해두면 뭐가 나올지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문학은 이제 난도라는 건 사라지고 얼마나 빨리 풀어서 시간을 줄여서 비문학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가 예 영역이 문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체인호 수업은 보기만 보고 풀어가 아닙니다. 보기를 토대로 먼저 논리적 기준을 잡고 그 작품 안에서 선택지를 보고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작품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작품으로 가려고 했더니 보기랑 선택지만 봐도 논리관계상 답이 나오면 지문으로 안 가도 된다는 거죠. 안 가라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보기랑 선택지를 먼저 읽었는데 정답이 안 보인다면 보기랑 선택지의 내용을 토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꼭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시 기본 개념을 봅니다. 그 개념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근원적인 이해를 통해서 낯선 사례가 나와도 여러분이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내용을 정리하고 암기했다면 수능 날은 못 풉니다. 6월 9월하고 수능 문법은 깊이가 다릅니다. 철저하게 수능은 암기했을 때 틀리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기본 개념 원리를 반복해 주시고 그동안 나왔던 기출들을 중심으로 보면서 어떻게 이 개념을 응용해야 되는지 그러면 기출을 응용하는 동안에 제대로 안 풀리는 게 있으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게 끝나면 EBS에 나와 있는 문법 문제도 풀어보시면 됩니다. EBS 문법 문제들은 수준이 많이 낮기 때문에 기출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수능 며칠 안 남았다고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감.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시면 온 우주가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을 할 겁니다. 누구든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논리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논리라는 걸 통해서 남은 기간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이상 보답이 올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포인트 서두에 말씀드렸죠. 내 공부방법이 뭐가 잘못됐는지 찾는 것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감히 변화할 때 여러분은 성공할 겁니다. 주역에서 핵심은 변화. 변화할 때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변화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성공을 위한 단추가 되는 것이고 논리라는 거 이 변화는 이 짧은 기간에도 충분히 이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